안녕하세요 불스튜브입니다. 여러분 이번 6월 말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바쇼가 열린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인데요. 저희 BLS도 코바쇼에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LS가 준비한 전시에 관한 설명과 특별한 이벤트에 관한 설명도 할 예정이니 특별 이벤트 참여 방법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BLS는 이번 코바쇼에 타스캠, 포칼, 웨이브즈, 소나옥스, 그레이스 디자인, 튜브텍, 맨리, 제이지 마이크로폰즈 등등 수많은 브랜드의 제품을 보실 수 있도록 전시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제품 전시가 아닌 제품들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으니 평소 장비에 관심이 많았지만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직접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저희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품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제품마다 QR코드를 입력해놓았습니다. 이사할 때 박스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는 카탈로그는 이제 안녕! 모바일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BLS의 부스 위치는 코엑스 3층 홀 C750이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코바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벤트 안내입니다. 저희 BLS 부스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항상 준비해왔는데요. 코바쇼 2022에서는 크게 3가지의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웨이브즈의 차세대 디지털 믹서 이모션 LV1 테크니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코바쇼 기간 수, 목, 금요일, 매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번 웨이브즈 테크니컬 세미나는 내일 브로콜리 너바저 등의 콘서트와 롤챔임스의 스포츠 중계에서 실제로 LV1 콘솔을 운영하시는 오메가 미디어 그룹 문현민 실장님이 담당하며 LV1의 기능 및 특장점과 함께 웨이브즈의 다양한 플러그인을 실전 라이브 환경에서 적용하는 노하우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시연과 Q&A 시간으로 진행되어 LV1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존 LV1 테크니컬 트레이닝보다 풍성하고 심도 깊은 내용으로 꾸며지는 이번 웨이브즈 라이브 이모션 LV1 테크니컬 세미나 인 코바 2022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웨이브즈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참석하셔야겠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웨이브즈 플러그인을 증정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이벤트, 디스플레이 제품을 판매합니다. PLS 부스를 쭉 둘러보시면서 시험 및 체험해보시고 제품이 마음에 드시면 고민하지 말고 부르세요. 제 제품 찾으러 왔습니다. 제 제품이 저기 있네요. 하면서요. 평소에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싶어도 망설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할인받아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디스플레이 제품이라 불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뜯고 전시만 했기 때문에 기능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의 1% 확률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 기술지원센터에서 AS 해드리니 너무 염렴하세요. 세 번째 이벤트, 앞에 이벤트를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이벤트야 싶으셨나요? 원래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나요? 잘 들어왔습니다. 크...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포칼 가성비 모니터 스피커 포칼 알파 에보를 모델로 만든 미니어처 키링 그리고 타스캠의 50년 브랜드 역사를 관통하는 제품이죠. 릴테이프 레코더를 모델로 만든 키링입니다. 키링 모두를 다 가지고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당연히 둘 중 하나는 먼저 소진되겠죠? 원하십니까? 그러면 얼른 방문하세요. 일일 한정 수량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니까 늦기 전에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미니어처 또는 키링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존댓구알 이제는 존댓구알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으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후 댓글 남겨주시고 불스튜브 채널에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주신 다음 인포데스크에 키링 주세요 하시면 키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스튜브를 사랑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상 분석을 보면 구독을 안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정판입니다. 안 가져가시면 진짜 후회하실지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코바 종료 후 7월 15일에 알파 50 에보, 알파 65 에보 한 조씩 타스캠 DR-05X 10개를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립니다. 유튜브 댓글 추첨 시스템을 통해서 추첨하여 뽑을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유지하셔야 당첨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설마 되겠어? 에이 이게 될까? 하시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LS의 부스 위치는 코엑스 3층 홀 C750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URL 29일 삼성동 코엑스 코바에서 만나요. 안녕!